이상한 뭐가 나타나서 너는 언제 죽는다 예언해라고 그날이 되면 진짜 지옥으로 데려가는데 새 진리회 뭐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본보기 뭐 이런 개념인 거 같은데 형사님들께서 수사를 다 하시네요 그럼 우리가 아까 본 그 괴물 같은 게 시내 계시라고? 고지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옥에 가게 돼서 만약에 진짜로 나타난다면 세상이 진짜 끝났다고 믿나 봐요 쟤네들 본다 파살채 공포가 아니면 뭐가 인간을 참회하게 할까요? 살려줘 파살채 여구로 떠나져라 돼 있다 사람의 자율성이 만든 법체계가 정말 정의롭다고 생각하세요 삿개개시 사격 개신!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